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카트라이더 방송 DJ 김태관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2019년 1월 4일 목요일 아 금요일입니다 2019년 1월 4일 금요일인데 제가 오늘 부산에 저기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 PC방 부산 선면점에 갈겁니다 8시에 가가지고 BJ 룸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은 그 보여드리자면 여긴데 오늘 제가 여기 가서 이제 PC방 가가지고 주소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20번길 33 자라매장 건물 4층 아프리카TV PC방 자라매장 건물 4층이구요 아프리카TV PC방이 있습니다 G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168-448번지구요 제가 여기 가서 오늘 공개 오픈 스튜디오에서 그 BJ 룸에서 방송을 할거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PC방에 오시는 분들 뭐 카트라이더 좀 알려드리고 또는 뭐 간단하게 김태칸을 이겨라 뭐 소소한 이벤트도 한번 진행해볼테니까 저녁 8시에 갈 예정입니다 저녁 8시에 저녁 8시에 갈 예정이구요 혹시 아프리카TV 스튜디오에 오실 수 있는 분들 뭐 와주시면은 뭐 또 좀 카트를 어떻게 하는지 카트 보고싶다 또는 배우고싶다 또는 뭐 김태칸과 대결을 해보고싶다 소소한 이벤트에 참여해보고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PC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에는 일단은 이번에 가는게 어 다음번에 김태칸을 이겨라 또는 좀 앞으로의 그 카트라이더 PC방 대회 이런것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거 이제 뭐 한번 일단은 사전 답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뭐 놀러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저녁 8시부터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할겁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뭐 와주시는 분들 또 뭐 이렇게 또 와주시면은 뭐 대결도 하고 카트가 배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카트팁도 알려드리고 좀 설명도 해드리고 해드릴까 합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저녁 밤 8시에 아프리카TV 생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아맞다 아맞다 잠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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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아까 말했나요 근데 아 나 지금 졸려가지고 제가 솔라랑 간다고 했습니까? 네 솔라랑 갈겁니다 솔라랑 갈건데 아마 북배팀원 두명도 올거에요 아 그리고 10시 넘으면 미성년자분들께서는 아마 PC방에서 나가셔야 될겁니다 네 아무튼 북배팀원도 한 두명을 꼬구요 김태칸이랑 솔라도 갑니다 그래서 뭐 우리 북배팀원들한테도 카트팁 배우셔도 될거 같고 충분히 아마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너무 네 여러분들 막 기대하고 오시면 안됩니다 네 전 실물이 못생겼으니깐요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저녁 8시에 뵐게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